다음 이유빈 시인님 모십니다. 이유빈 시인님 대회 수상하셔야 되죠. 네, 대회 수상하셔야 되죠. 빨리 피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장 한국무락 신인무락상 시인 이유빈 시인은 시, 살아낸 본방을 교편으로 신인무락상을 수상하셔서 빈다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대회 수상입니다. 이 수상의 기운으로 빨리 피처하기를 바랍니다. 상표 끝에 받으시고 정면을 보시고요. 환한 빛으로 비념치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